산자와 죽은자의 경계가 보호해진 세상 한때 봉쇄되었던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새로운 악몽이 나타났습니다 미안해요 온조씨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에요 감염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세요 청산은 더 이상 예전같지 않아 언제든 확산에 대한 조도가 심해지면서 악몽은 계속됩니다 한 번의 잘못된 행동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투쟁의 마지막 장에서 이것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한 번의 잘못된 행동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вниз looks goo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